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 친구가 대학생인데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대학생이 차가 필요해요?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좀 저렴한 차 괜찮은 거 있을까요? 저렴한 차 저렴한 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리비가 좀 들어가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렴한 거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들은 천만 원이 저렴한 거고 어떤 분들은 백만 원짜리를 찾으실 수도 있고 돈이 아예 없어서 돈이 없는 상황이세요? 할부가 돼요 할부가 되는데 그분이 대학생이면 할부값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를 사면은 자동차 가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름값, 보험료, 세금, 유지비 그러니까 수리비, 경정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지도 끊어요 벌금도 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최대한 할부값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비밀이거든요 그 친구한테만 알려주세요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독자들까지만 아는 거야 이거 보시는 분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한 달에 커피값으로 차를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커피 얼마나 드세요? 하루에 한 잔? 하루에 한 잔? 그러면 요즘 스타벅스 기준으로 커피 한 5,000원 하죠? 하루에 한 잔? 일주일이면 몇 잔? 7잔 7잔 7호, 3만 5천원 맞죠? 계산 빠르죠? 계산기래니까 머리가 3만 5천원이야 그러면 2주 먹으면 얼마야? 7만원 2주 먹으면 7만원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커피를 이틀에 한 잔씩 드시고 한 달 할부값이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 계산을 대략 해봤거든요 한 9만원 얼마 나와요 이거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월 10만원 안 나오게 하는 거? 그러면 천만원짜리도 30년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6개월이 거의 스탠다드 아닙니까? 요즘 60개월도 많이 하긴 하지만 36개월 기준으로 한 달에 9만원대 금리 그러면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금리가 1%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기준금리도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1%대가 안 돼요 금리는 5.5% 계산 5.5%대 금리로 한 달에 9만 2천원과 3천원대 나왔어요 300만원대 차를 사면 거기서 뭐 좀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1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다 차를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은 뭐 이전비라든지 뭐 수술 이 정도만 좀 내고 그거는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차가 있어요 있죠 자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커피값 매일 먹는 커피 하루씩만 참고 이틀에 한 번씩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차 쉐보레 스파크 오 이거 엄청 예쁜데요 이게 지금 한 달에 9만원대로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쁘죠 물론 쉐보레 스파크 저희가 한 달에 9만원대로 살려면 가격대가 300만원 정도 나와야 돼요 300에서 350 정도 나와야지 내가 돈 조금 못 타더라도 전액 할부 했을 때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파크가 전부 다 300만원 아니에요 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이렇게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스파크를 그리고 이 스파크랑 차이가 없는 정말 차이가 없어요 생긴 거 똑같은 자 자료화면 요거 요 스파크죠 사진에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야 똑같이 생겼죠 두 개가 스파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요 두 대 구별이 안 되죠 저도 구별 못해요 이게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2009년씩 10년씩 11년씩까지 그 다음에 11년씩 뭐 후반 정도 되나 그리고 12, 13이 스파크 근데 어쨌든 요 모델도 300만원을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파크랑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뭐가 좋으냐 우리가 차를 사면 들어가는 부대비용 있죠 일단 취득세 경차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면제돼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커피값으로 차는 중고차예요 그러니까 그 10만원 언저리에 살 수 있는 중고차인데 요 스파크는 취득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차입니다 그리고 연간 자동차세가 중고차 기준으로는 한 2, 3만원대 새 거를 경차에서 사면 5, 6만원대가 나오니까 또 중고차는 또 그것도 줄어요 1,600cc 또는 2,000cc 이런 차 샀을 때보다는 연간 2, 30만원 정도 또 세이브할 수 있죠 공용주차장 반값 톨게이트 반값 이런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차를 사게 되면은 정말 커피값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뭐 유류비 경정비비 다 포함해도 커피 끊으면 되겠네 커피 끊으면은 거의 뭐 유지가 가능한 정도 이 스파크의 장점이 있는데 얘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매립형이라 그래요 이렇게 작업하기가 좋아요 가격도 싸고 한 2, 30만원만 투자하면은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일체형을 이렇게 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파크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얘가 모닝보다는 확실히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주행 질감도 좋고 단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쉐보레라 보니까 좀 미션이 약해 미션이 좀 가끔 고장 날 수 있고 그러면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누유가 좀 발생이 됩니다 잠박 커버라든지 헤드가스 켜서 누유가 있는데 그런 거는 예방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누유가 된다고 해서 타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탈 수 있고 그게 좀 심해지면 그때 수리하면 되는데 몇 가지 단점 빼고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이면은 이렇게 직장인이 아니니까 돈이 많이는 없잖아요 돈을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스파크 마티지 크리에이티브 이때부터는 워낙 잘 나와서 이 다음에 나온 더 넥스트 스파크가 여기서 엄청나게 진보되지는 않았어요 옵션 조금 좋아지고 디자인 조금 바뀐 거 그거 말고는 주행 질감이라든지 안정성 거의 비슷하니까 저는 이 스파크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9만원대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멋있는 차 없어요? 멋있는 차 이거 멋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멋있는데 조금 더 크고 스파크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뒤에 사람이 이거 좀 좁긴 좁아요 태웠을 때도 욕 안 먹을 만한 차 그리고 심지어 얘는 운전이 재미없잖아 운전까지 재밌는 차 근데 월 10만원대로 살 수 있는 차 그렇죠 그리고 또는 9만원대로 살 수 있는 차 보러 가시죠 있어 있어 이 문소리는 이 모닝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 둔탁한 문소리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안전해 확실히 이건 뭐예요? 멋있는 차 찾았잖아 대학생이 멋에 조금 예민한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멋있는 차 찾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해치백 스타일 좋아해서 경차 스파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없어요 해치백 스타일이 그래서 좀 무시당하는 게 있어 근데 얘는 절대 무시할 일이 없죠 멋있는 차 운전 재밌는 차 튼튼한 차 그리고 굉장히 가격 좋은 거 그게 가성비거든요 이거 죽이잖아 죽이잖아 이 십자가 이것만 보면은 교회 바로 가고 싶잖아요 집사님 진짜 무릎 꿇어야 돼 이거 교회 가고 싶자 십자가 이게 쉐보레 쉐보레면 수입차 아닌가요? 쉐보레는 수입차지 많은 사람들이 쉐보레를 대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GM 대우 그러니까 GM이라는 회사 GM이 대우를 먹었어 예전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GM이라는 브랜드 안에 쉐보레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GM 대우로 팔리다가 이 쉐보레 이 마크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 옛날에 대우 마크 알아요? 그거 약간 둥글둥글한 거? 저 대학생이라 모르겠어요 GM 대우라고 있어 아무튼 그게 마크가 조금 구렸어요 우리나라는 마크가 좀 구리잖아요 현대기업도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데 쉐보레 이 마크 바꾸면서 난리 났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있는 로고를 갖고 있는 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쉐보레의 십자가 얘는 심지어 GM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예요 쉐보레 크루즈가 아니야 아까 그 스파크랑 똑같아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랑 스파크를 구별 못했죠 라세티 프리미어랑 크루즈를 구별을 못해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라세티 프리미어로 나왔어 같은 차야 근데 그리고 2011년부터 크루즈가 나와요 근데 사실 라세티 프리미어가 더 대단한 게 크루즈는 초반에 이름 바뀌고 크루즈로 나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크루즈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약해 왜냐면은 이때 라세티 프리미어 때 만든 디자인 완성도가 너무 훌륭해서 많이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좀 질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봐도 정말 꿀리지 않는 디자인 얘가 2009년식일 텐데 2009년식이면은 뭐랑 같아요 아반떼 HD HD랑 봐봐 이 디자인은 HD는 그냥 둥글둥글 하기만 하잖아 솔직히 근데 얘는 이렇게 각지고 날렵하고 선이 살아있고 강력하잖아 이 옆에서 보면 더 멋있다 이 옆에 이거 칼로 뱉을 것 같은 이거 켈토라인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워낙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그 다음에 크루즈가 뭐 이렇게 빛을 바라지 못할 정도로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 쉐보레 맞는데 쉐보레이고 마크도 크루즈 LTZ라고 써있는데 휠도 크루즈인데 심지어 핸들에도 들어가 있어 쉐보레 엠블럼이 이게 엠블럼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유행을 했어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도 스파크로 바꿔버리고 라세티 프리미어도 크루즈로 바꿔버리는 이 튜닝을 많이 했는데 이게 한 2, 30만원 정도 그리고 엠블럼만 갖다 붙이면 되지 않고 앞에는 그릴을 바꿔야 돼요 밖에서 봤을 때 크루즈랑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크루즈 100만원 더 줄 바에 우리는 월 9만원대로 원했잖아 그럼 라세티 프리미어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이 차량의 장점 튼튼하다 아반떼보다 확실히 운전의 재미가 있다 AD 말고 이 비슷한 아반떼 HD 말하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연비가 좀 떨어져요 1.6이 연비가 좀 떨어지고 스타트가 굼뚜다 보니까 바로 1800cc가 나왔어요 1800cc를 이왕이면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차는 튼튼한데 미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얘도 쉐보레 고질병 그 미션 부분 냉각수 쪽 분량이 약간 좀 고질병을 좀 잊고 좀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은 정말 월 9만원대 얘는 잘하면 8만원대도 나오겠다 가격이 200만원대도 나오니까 8, 9만원대의 준중형차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MT도 가야 되고 차 있으면 MT 갈 때 버스 안 타잖아 과에서 대절하면 버스 안 타 그 차에 있는 복학생 오빠 차를 다 타 그래서 대학생이 차를 만약에 사잖아요 그러면 인기는 독차지야 대학교 때 차가 누가 있어 다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런 장점 누리기에는 스파크는 뒤에 아무래도 좁으니까 이거는 비밀인데 7명 태울 수 있어 물론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탈 수는 있어 7명 타면 자세 어떻게 되겠어 이거야 바로 이거야 사랑이 싹트게 돋는 바로 그냥 왕게임 시작하는 거야 차에서 그게 가능한 차가 쉐보레 크루즈다 뒷자리도 생각보다 좁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 월 9만원 커피가 막혀서 살 수 있는 베스트카로 쉐보레 크루즈 그리고 라세티 프리미어 쉐보레 크루즈도 200만원, 3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니까 많이 문의 주세요 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상 비밀 팀장님 친구 대학생만 알아야 되고 우리 구독자들만 알아야 돼요 아 진짜 너무 이쁘고 좋네요 아 멋있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혹시 SUV는 없을까요? 대학생 SUV가 왜 필요해? 저 차박하려고 아 차박 유행이구나 야 근데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월 9만원짜리 팔면은 우리 뭐 남는 거 얼마나 있겠어? 좀 비싼 거 팔고 싶어 근데 예스카에서 월 10만원 정도 한 10에서 12만원 커피가 맡겨서 살 수 있는 SUV 알려드릴게요 대신 다음 시간에 너무 덥다 땀바땀 죽을 거 같아 다음 시간에 에어컨 잘 나오고 차박 가능한 빵빵한 SUV 정말 가성비 좋은 거 싼 걸로 그럼